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아기타이쿤인데요 여기서 블록을 만들어요 애기들이 갖고 놀 장난감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어? 왜 안나오지? 오 나온다 블록이다 블록이다 쭈쭈 먹을래 블록아 블록아 쭈쭈 먹을래 그래서 블록이 여기에 들어가면 어? 이게 뭐지? 클릭 아 뭐야 내가 눌러서 아니 내가 눌러야 된다고요? 이런건 또 처음이네 오 돈이 천원 모였어 좋아 이렇게 돈을 모은 다음에 음 두번째 스프레이 아 장난감 장난감이구나 이거 여기서 이제 스프레이가 뿌려지면서 장난감이 쫘악 색칠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00원으로 파란색 스프레이 어? 노란색 된 거를 또 파란색을 칠한다고요? 왜죠? 어? 어쨌든 이제 도착한 거 이거 눌러줘야 돼 안 눌러주면은 이거 돈이 안 벌리는 건가? 이거 계속 여기서 서 있어야 돼요? 근데 파란색으로 칠해주니까 하나에 100원씩 올라간다 원래 그냥은 얼마였지? 이번에는 초록색 스프레이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초록색으로 변했다가 아니 왜 왜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지? 모르겠어 괜찮을 땐 여기 보면요 오토 콜렉터 있거든요 이거를 사면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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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자동으로 된다 봐봐요 안 눌러도 자동으로 수확이 됩니다 와 대박 이제 난 자유로워 기지를 만들어 팩토리 툴 공장 도구 아 이제 여기가 애기들 돌보는 애기들 그게 되는 거예요 오? 이거는 뭐지? 애기 아 이제 애기를 애기를 돈 주고 살 수 있네 응 애기를 사보자 애기를 샀더니 아아아아아 애기 어딨어 여깄다 뭐야 왜 울어 왜 울어 맘마 줄까? 맘마 줄까? 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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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쩝쩝쩝 아 그래 밥 줘요 밥 줘요 뭐야 얼마나 줘야 되는 거 됐다 됐다 에이 시다다 이렇게 놀게 만들어두고 애기를 이렇게 두면요 어 더 못사 어 뭐야 뭘 사버렸네 아니 살려고 한 게 아닌데 일단은 애기 늘려 오 애기 몇 마리까지 늘어나 뭐야 애기 계속 늘어나요 어? 뭐지 아까 내가 산 게 애기 무한으로 늘릴 수 있는 거였나? 헉 으어어 하하하하하하 으어어 애기 애기 늘려 으어어 몇 마리까지 늘어 가니? 으어어 애기 100마리 돌파 아 돈이 없어 애기 60마리 하하 60명 마리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밥 먹어 으어어 으어어 또 끝혀 밥 안준다 안 끝혀? 아 이거 다 밥을 어떻게 먹여 내가 으어어 밥 줘요 먹어 쩝쩝쩝쩝 으어어 아 이제 애기 돌보는 사람도 좀 추가를 할게요 음 몇 명까지 소환할 수 있죠 이거는 이것도 설마 무한으로 소환을 할 수가 있나 허어어 신나다 이게 애기 돌보는 사람 어딨습니까 왔다 왜 머리가 곱슬이에요 어 나오자마자 애기 돌봐주고 있어요 대박 아우 너무 시끄러 아우 얘들아 울지마 애기를 돌봐주는 사람도 생겼고요 경찰 보안을 담당할 네 보안 담당자를 한 명 소환했어요 좋아서 경찰 경찰 아저씨의 등장 으어 여기 어디 나쁜 놈 있나 잘 지켜주십쇼 10번 이거는 조금 큰 애기? 조금 큰 애기에요? 똑같은데 애기랑 크기가? 아닌가? 조금 큰가? 아 여기 있네 여기 나왔네 예에에에에에에엥 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 마스크는 잘 쓰고 다녀야지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애기 조금 더 큰 애기도 소환했어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10대 핸드폰이구먼 마스크는 딱 쓰고 핸드폰까지 크으 완벽 완벽 무장 청소부 오 뭐야 부재베이비요? 헉 부재베이비가 있어? 부재베이비는 뭐야? 49로 벅스인데? 한번 사봐 아기인데 부자래요 와 뭐야 너 부자니? 오 되게 발랄하게 뛰어다닌데 예 시다다 뭐가 다른거야 옷만 까만색인데 그냥 어 아기들을 더 소환해 싸니까 근데 너무 많아지면 렉걸리는거 아닐까 몇 마리까지도 안가능해 모르겠다 일단 소환해봐 아 나 무한이구나 아 나 인구수 무한이야 돌봐주는 사람도 더 소환해 너무 비싸 근데 한 명에 2천원? 돌봐주는 사람이 좀 모자른거 같아 돌봐주는 사람을 좀 더 소환하고 됐다 10명? 12명? 12명이면 충분하겠지? 애기들 밥주는거? 나도 밥줘야되나? 우워 쩝쩝쩝쩝 먹어 먹어 쩝쩝 어디다주는거야 눈에다 넣는거 같은데 에이 맛있어 됐다 자 이제 가 가라니까 아 공중부양 가라고 공중부야 왜 안가지? 아 애기가 너무 많아 애기가 너무 많다구요 일단은 여기 병원부터 만들자 병원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에 관련된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비싼데? 데코 아 데코 말구요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없어요? 오우 뭐야 이게 끝이야? 의사선생님 없냐고 병원 만들었더니 바로 병원에 아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야 너 내가 조용히 하랬지 누나 미안해 너 조용히 앞으로 누나 미안해 알았어 그래 자 얘들아 쭈쭈마 먹으렴 쭈쭈마 먹으렴 아 뭐야 얘는 또 공중에 떠있어 어떡해 2천원 와 병원 병원이야 오 미끄럼틀이다 그래 미끄럼틀 만들어줄게 미끄럼틀 타 이거 만들어주면 미끄럼틀 하나 나나 타야지 휴호우 안타지는데요? 미끄럼틀 고장 났는데요? 와호 뭐지? 100만원을 모았는데 이제 이걸로 여기서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만들고 짜랍 50만원으로 마지막 거까지 만들면 짜잔 괜히 만들었네 돈 얼마 올라가지도 않잖아 이거 뭐야 이게 안되있다 복권 복권 뜯어야겠다 저금해놓은 거 몇 개예요? 얼마예요 얼마 너치예요 한 4만원 올라왔네 식병 위에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좀 줄여야겠어 인구 삭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큰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큰 친구들은 여기 대신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나간 거지 난데 그리고 요 친구들 20명 이렇게 줄이고 돌봐주는 사람도 좀 줄여 10명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어 이제 어 뭐야 타잖아 타네 놀이기구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탔던 건가 봐 애기들 좀 더 줄여 그럼 어 뭐야 큰 애도 타잖아 야 신난다 아 신난다 얘들아 큰 애들은 딴 데 가서 놀아라 어 신난다 어 신난다 아 신난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플레이 시간입니까 이건 뭐야 아 맞다 공부 공부도 해야지 공부도 제일 중요하죠 노는 것도 좋지만 공부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됩니다 공부를 해야지 똑똑해져 똑똑해져야지 좋은 것이에요 나중에 좋아요 어 가격이 장난이 아니네 10만원 15만원이요 세상에 루스가 너무 비싼 것인데요 경찰 아저씨들 자동차 뭐하는 거예요 놓으시면 안 돼요 자동차 갖다가 장난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간다 애기 천명 간다 애기 천명 갑니다 간다 오르르르르르르르 오르르르르르르 아 신났다 오르르르르르 아 신났다 왜 놀러왔어요 와 애기들이 주르르르륵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온지 나온다 계속 나온다 됐어 됐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아직 다 나온 게 아니었니 꽉 차가지고 어디에도 아기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와 의자에도 이미 다 앉아있네 이곳은 모두 모두 애기들이 점령했다고 아저씨 놀아주세요 아저씨 얘들아 나 일해야 된다 놀아주세요 이것까지 만들어주면 이건 이제 튕기는 집이거든요 와 다 만들었다 신났다 됐구나 조심하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만 타야겠구만 위험하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